양서영 병원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한 병원에서 그녀는 지방흡입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을 받으면 신체 사이즈가 감소하고 복부와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죠. 그녀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신체 사이즈와 몸무게는 변하지 않았고 게다가 수술 후 허벅지 부위에 심한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병원에서 또다시 비만 판정을 받았죠. 그녀는 병원을 상대로 미진한 수술 효과와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업인 숭인 양서영 병원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병원 측은 진료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모든 치료를 동의를 얻어 진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방흡입술은 해당 부위에 지방을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또 그리고 A씨 체중이 수술 1개월 후 2kg 정도 감소를 했다고 주장을 했네요. 그래서 특히 다른 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소비자분쟁위원회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A씨에게 지방흡입술 전에 필요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이렇게 봤네요. 지방흡입술이 본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비만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지방으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장지방의 양이 많아서 비만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술 전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 그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는 지방흡입술 비용이 그리고 또 통상적인 경우가 고액이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병원이 4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손해배상 개념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의료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받아야 할 시술이나 내지는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작용 등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동의한 것인지 항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년 전 결혼한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저의 가정이 흔들린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누구냐고 추궁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서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딸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남편도 모르게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딸과 저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서 그만 만나라고 경고했지만 내연녀는 남편 관리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 이용 내역과 지방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 내역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생활비를 끊고 온 집안의 집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과감하게 상간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여행까지 다니는데요.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좀 같이 분노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보란듯이 외도를 일상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변호사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서 다른 배우자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제 혼인에 대해서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한 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당시 사실심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또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정행위가 각 행위마다 하나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이 만난다면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승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네, 먼저 상관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이때 부정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또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정도의 행위이면 됩니다. 네. 사연자분은 이미 1차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2차 소송에서도 이 상관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 번 이미 어차피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말씀은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청구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어쨌든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좀 더 해야 될까요? 네, 이제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려면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사례를 보면 문자로 자기라고 호칭한 사례나 새벽 1시에 나 잘 도착했어. 오늘도 자기랑 놀아서 재밌었어. 라고 대화한 것만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법원에서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그 문자 메시지 외에 다른 부정행위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호칭만으로는 남녀관계로 볼만한 건 아니다.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본 건가요? 아니, 그런데 자기라는 말은 서로 뭐 어떻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남녀관계, 애정관계에서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건가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부를 때 이렇게 좀 편하고 가까운 호칭으로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아마 이제 그런 사례였나 보죠? 네, 자기라는 호칭 자체는 좀 약간 애정관계로 보일 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편하게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또 쓰이기도 해서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정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런 호칭을 쓰거나 새벽에 잘 들어갔냐고 문자 보내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네, 매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인데 이거 이외에는 이제 다른 게 없어서 아마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그래서 위자료 청구서에서 중요한 거는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 이제 그래서 입증에 실패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문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문자도 좋지만 이제 문자 외에 더 직접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맞는 사진 파일이 뭐 이런 게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카드 이용 거래 내역에서 숙박 이용 내역이 나온다든지 출국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고과 같은 여성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나 뭐 남성 물건, 이성의 네, 이성의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관리비, 월세 이런 것들처럼 자금을 지원한 내역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이제 둘이 대한 녹음 파일이나 같이 찍힌 화면이 있다면 네, 되게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둘이 여행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갔는데 사진만 둘이 찍은 거다. 네. 이런 부분도 어쨌든 단둘이 여행을 간 경우에 그렇게 찍은 사진이어야 인정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미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위자료는 금액은 보통 부정행위를 한 기간 정도 또 이것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나 부부 혼인 기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데 2차 소송에서 이제 2차 부정행위 기간이 1차 소송 때보다 좀 짧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서도 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태도가 좀 불량한 점이 첨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통 위자료 청구를 하면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정도로 이제 인정되는 것이 평균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소송보다 2차 소송에서 감정적으로는 더 분노할 수 있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재질이 더 불량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더 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군요. 네. 오늘도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백지영의 사랑아내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 양서영 변호사님 도움